전북지방 변호사회가 국회를 찾아 도내의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전북 변호사회 임원들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다음 주 개최될 법사위 소위원회에 가칭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다수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안에 설치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2025년에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.